아직 더 기다려요? 한 10분이면 되나? 5분? 콜! 5분! 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. 며칠도 기다렸는데 뭐. 뭘 그렇게 빤히 봐요. 또 설레게. 대리님은 제가 왜... 아니, 어디 가져오세요? 글쎄. 어디가 죽은 걸까?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. 그냥 웃는 거. 엉뚱한 소리에 대는 거. 가끔 나오는 똘끼. 효년 거. 기타 등등등등등. 오케이. 콜! 만나봅시다. 진짜요?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아직 백은 아니에요. 그래서 고민한 건데. 대리님 진짜 좋은 분 같아요. 나랑 죽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. 그거만 돼요. 충분해요. 아니, 배고파 확신 갖고 시작하는 남녀가 어디 있어요. 일단 뭐 만나보고 괜찮으면 가는 거고. 뭐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.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요. 그래도 뭐 마음에 걸리면 일단 한 달만 만나보던가. 난 자신 있으니까. 오, 말로만 듣던 계약 연애? 에이, 거창하게 무슨... 그냥 감 보는 거죠, 서로. 프리하게. 프리하게 한 달? 그거 좋네요. 그럼 회사에선... 비닐이죠, 당연히. 그래야. 헐! 충동충 아니죠? 아... 뭐야? 아, 괜찮아요. 나도 머리 안 감았는데. 됐거든요. 아니요. 아, 아니... 아, 아니...